왕에게 서약한 다섯 이상의 투사인 기사단원입니다. 첨탑의 타락을 정화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전투 시작시 용맹을 이룰색입니다. 용맹!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쩍벌하고 있네. 팔려고 정이 한상이 될 때 적선자에게 사회피해를 줍니다. 일시하면 한 번 더 줍니다. 저스티스 방벽이 뭔데? 그냥 방어력이네. 방어도네. 겁나 약한데. 신성한 무기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였습니다.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며 활력을 얻습니다. 턴 종류 시 방어도를 방벽만큼 얻고 방벽을 반으로 감수시킵니다. 개선된 타격 피해를 12줍니다. 이 카드가 손에 있는 유일한 공격 카드일 경우 두 배의 피해를 줍니다. 아니 졸라 약한데. 방벽을 우었습니다. 방벽을 팔았습니다. 방벽을 구입합니다. 하얏! 하얏!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아니 이거는 괜찮네 쓰레기 카드가 좀 많네 흐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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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로피 이 카드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피해를 24줍니다 한 쌍이 될 때 방백을 얻습니다 너무 약해서 엘리트 못 가겠다 이 카드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흠 이번 전투에서 생긴 상영 문자에 종류 하나당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량만큼 활력을 얻습니다 백부장 네턴 종류 시 어리가 아닌 상영 문자가 새겨져 있다면 같은 상영 문자를 추거로 한번 생깁니다 음 캐릭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흐이앗 흐이앗 신성한 무기 11 11 JBS 듀드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성한 무기가 없어서 약했나 그동안 처음 새기는 두개의 상향 문자는 같은 상향 문자를 추가로 새깁니다 턴종렛이 무작위 적에게 현재 방변만큼 피해를 줍니다 활력이 소모되지 않고 효과가 두배 세배로 적용됩니다 상향 문자를 새긴 경우 같은 상향 문자를 추가로 새깁니다 없으면 무작위로 새깁니다 카드를 한 장 선택하고 다른 카드들을 버립니다 항상 축복이 발동됩니다 쓰레기 카드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제대로 된 카드가 없네 방벽을 팔 얻고 이번 턴 방벽을 유지합니다 사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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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빠진거봐 적을 기절시킵니다 적의 모든 인공물을 제거하고 기절시킵니다 불굴 선택한 상영문자를 새깁니다 아니 개쓰레기 같네 진짜 아니 이걸 포션이라고 주는겁니까 방호도를 무시한 공격을 오만큼 세번 합니다 휘발성 망자들의 검이라고 하니까 다크소울 같네 안녕하십쇼 안녕하십쇼 기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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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의 알고리즘 철의 알고리즘 뭐지? 카드 다 쓰레기 같은데 해금이라도 덜 된다 날씨 교빈 피해를 32줍니다. 자비를 2색입니다. 자비스 망자들의 방패 뽀블카드 더미에서 한장 복사해서 얻습니다. 자비스 활용 유예 모든 적이 금속화를 이어졌습니다. 그딴 거 외슴 불굴을 새깁니다. 불굴 에잇 불굴 낙 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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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손 네 턴 종료시 무작위 저수단 상태 이상 카드를 한장 소멸시킵니다 소멸시켰다면 자비를 새깁니다 카드를 두장 뽑고 한장을 맨 밑에 놓습니다 그 카드의 비용은 0입니다 I cast it 편지 칼 적당히 쓰레기여야 쓸거 아냐 표창 방패 방패가 왜 이제 뜨냐 방패 방투 저한장 상 전 방패 강타 그나마 방패 강타가 제일 좋지 않나 다음 공격 카드나 스킬 카드가 두번 사용됩니다 정말 공격 카드를 한 장만 사용하면 정의를 이색입니다 보스는 어떻게 되먹는걸까 그 다음 공격 카드로 그 다음 공격 카드로 아 뚱땡이 취각이었겠다 방금 과연 보스는 something went wrong 개발자에게 알려주세요 보스 뭐 잡지 1번 부사 2번 자동인형 3번 울지 longtime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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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p 표창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나? 표창이 표창이 기도를 함 겁나 약하네 내 분호를 맛봐라 아까 방패 강타 하나 더 사지 않았나? 어디갔냐 하아 쪼금 딱 됐 재단 2번 수면 어떻게 됩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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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심 용맹 하나당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구줍니다. 다 쓰레기라 카드 추가를 못하겠어요. 그냥 타격수비 쓰면 되지. 사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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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사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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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식 사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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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카드 지워. 쓰레기같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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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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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선택한 적이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한번 더 때립니다. 망자들의 방패 다 탄다. 방어돌을 팔았습니다 방벽을 팔았습니다 요거는 괜찮네 증신자극 동전 방어돌을 팔았습니다 방어돌을 팔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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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신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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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포션 에너지 부작위 서주나 상태이상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 자비를 생깁니다. 증신 자극 템포 템포 아니 이 지수 아니 이 지수 왜 안나오냐 첫 턴 200들 공 공 공 공 공 허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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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강화하면 선천도 달리네 눈피 눈피 세장 이 지수 이 지수 아니 이 지수 아니 이 지수 이 지수 이 지수 이 지수 지수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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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때리는 템플러 카카 카카 불굴의 효과가 3증가합니다. 아 잠깐만 나 불굴 없잖아 근데 불굴리는줄 파이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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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망망망 노승천일 때 이런거 해야지 아 승천일이구나 아무튼 총자 강호할까? 원펀키를 못하네 까비 도대기 새머리항아리 견고 견고는 개뿔 방벽도 팔밖에 안주면서 저걸 왜쓰냐 아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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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허 아이 망기좀 빨리빨리 나와 개쎄짐 광신도 광신으로 잡기 광신도 카드 그림값 이렇게 언젠가 개쎄싯 날씨 잠시만 방패가 바뀌었는데? 무기 끼면 일러스트 바뀌는구나 내가 여기 와봤었나? 고급상자? 너를 원턴킬 되겠다 평폭 파워카드 있긴 해? 이즈스 이즈스 방울을 걷는 카드 없잖아 방어력 얻는 카드가 없어 속도 부셨을 몹슴 광기 한 장 더 먹어야지 바람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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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저펙 빅 방벽맨 처음 탑에 해 뜬 것 봐 승리 아 강한 행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